뭐에 이스라엘야. 좋구나. 와 그래. 진짜 떨리나 보다. 이한민. 괜찮지 마. 음색 뭐야 Daman 여기가 또 extraordinary. 말 그대로 결정돼 여태 봤던 사늘한 느낌 해줘 착각일지도 우리 선생님 잘한다 이거 알아야 할 수 있어 Do you will be love me now? 숨을 죽이고 너가 대답을 기다릴까 전을 너에게 넘긴 채로 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말해줘 Do you love me only with you now? So that I'll pass it 아 아 아 아 아 아 숨김없이 솔직하게 So that I'll be true Baby love me only with you now 알아 이미 너의 대답은 없다고 나도 알아 이미 안다고 알아도 아직까지 I can't give up for you 너의 목소리로 듣기 전까지는 Can't give up for you 숨을 죽이고 너의 대답을 기다릴게 전을 너에게 넘긴 채로 와 중심 뭐야 중심 뭐야 만약 아니라 하더라도 말해줘 Baby love me only with me tonight 내가 내 Toni 형 아 내ый 대답은 없어서 내 손을 안심으로 내 손을 안심으로 저게도 배워 아아아 Baby, I'll be only me tonight 소모장면 돼요 한글자막 by 한효정